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짜증나고 짜증나고 힘든 일도 힘든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꿈이 깨고 마음이 자라는 따뜻한 말 넌 할 수 있어 큰 꿈이 열리는 나무가 될래요 더없이 소중한 꿈을 이룰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쉽고 경쾌한 멜로디에 긍정의 힘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사가 돋보이는 곡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이 노래는 2005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노랫말 최우수상과 대상을 동시에 수상한 곽진영 작사 강수연 작곡의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입니다 감각적 멜로디와 대중음악적 표현기법 그리고 시적인 언어에서 일상적 언어로 변화한 노랫말로 요즘 어린이들의 감성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대표적인 현대 동요가 되죠 학업과 경쟁으로 바쁜 우리 어린이들을 응원하며 자신감을 선물하는 노래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사람과 믿음의 표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끼게 하는데요 동요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변화시키는 작지만 큰 힘이 있습니다 짜증나고 짜증나고 힘든지 느끼고 싶나게 할 수 있는 우린 띠고 바르고 맘에 자라는 따뜻한 말 넌 할 수 있어 큰 꿈이 열리는 나무가 될래요 너 없이 소중한 꿈을 잃을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라디오 연중기획 어린이날 백년 우리를 키운 노래 백곡 KBS가 함께합니다 바 Aboriginal 백 Connary 농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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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d 그래서 treasury 자신 잘